아시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딱히 뭐 이런 아 진짜? 그런 분위기니까 야구 진짜 야구 역시 인형도리지 이게 재밌어 옷 갈아입고 근데 오늘 누구 한 명 끌고 오신다고? 아 아니 친구가 조금 늦게 끝났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올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악의 고른 편으로 끌고 오신다니까 아 잘못 입힌 거 또 꼬여요? 아뇨 끈이 꼬였어 이거 꼬가야돼 어떻게 되지? 이게 맞죠? 맞죠? 헷갈려가지고 저도 안 입혀 봐 이렇게 겠죠? 맞나? 이게 X자로 돼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뭐 급할 거 없어 아 급하라고 그렇죠 뭐 급하죠 아 아 빠져 여기 왜 똑딱이었어요 오오 어쩐지 오오오 아 역시 아 좀 짱이네 진짜 짱이네 오 괜찮네 아 저거 또 어 그게 있었구나 저게 아니 저는 4사이즈 애들이 전문이다 보니까 아 그 옷을 크기를 장악보고 산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 옷 4벌이랑 신발까지 주시는데 저도 대박 꽤 비쌌을 것 같은데 얼마 주셨어요 이거? 그냥 이거 저거 지를 때 같이 껴서 주신거 아 진짜요? 감사해요 어차피 아 짱 귀여워 술사람 없으면 이거 그냥 저기 이거 환불도 안되고 일본은 아니아니에서 산거라도 환불도 안되고 아 이런것도 살 사람 없어요 웬만해서는 아 이럴 수가 감사해요 이게 아마 작년쯤 작년 작년 주셨죠 이게 오오오 그때는 국내에 아직 모비치22 그 얘기도 없었으니까 오오 귀여워 오오 딱 맞다 오 행복해 떡이다 행복해요 제가 브라이스 인형이라도 하면 브라이스 입혀보겠는데 브라이스도 안하니까 브라이스도 딱 맞을텐데 그러니까 브라이스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오오 감사해요 아우 귀여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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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중요한거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러고 나중에 행사 때 낙제 님이 영웅으로 브라이스에 로세팅하면 돼 아 아 갖고 와봐요 이러면서 좋아요 제가 들고 가자 오오 그럼 옛사이즈로 미니어처를 또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끼지 긴팔이에요 이게 긴팔이예요 이게 긴팔이 없구나 네 생각보다 딱 얘는 반팔이에요 오오 아 그래도 상도작이 처음에 섞여있는게 주인 찾아서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얘네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니까 저도 이거 집에서 그냥 박아놔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비치 22 사이즈가 있으니까 핀셋을 꺼내야겠어 옷을 입히면 핀셋 저기도 있는데 아 진짜요? 아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처박혀 있을땐 몰랐는데 입천하니까 이렇게 좋은 옷이었구나 하하하하 진짜 귀여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림살이 다 나온다 이제 하하하하 원래 교복에 총질하는 그 극성적이다 보니까 교복이 필요했는데 이게 잘못 샀더라구요 주문해가지고 도착해 놓고 보니까 나이도 잘한거 같고 핀셋 안갖고 왔나 저기서 빼시면 되는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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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상자 당겨있는데 뭐가 필요하신데 핀셋 핀셋 거기요 예 조심하세요 안찔리게 아 얘는 긴팔이었구나 네네네 아니면 긴거 판팔을 입히시 아 이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못한번 입힌다 핀셋 쇼를 해야하니까 진짜 인형 옷 캔 저기 석페이서 세개 안썼었는데 두개 좀 하나도 제대로 안썼 하나 썼나 반반 써가지고 갖고 있으시면 또 나중에 쓰니까 또 쓰겠죠 예 사실 차근차근 아 얘가 잘 안잡혀 이게 아까 그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? 하하하 잘 아시면서 하하하 요게 놓으면 잡혀있는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나으실거에요 아 그런거에요 하하하 어우 기니까 또 어우 나도 떨려 빨리 입히고 싶어 아이고 새옷살 쓸 때 느낌이 이런거니까 그니깐요 빨리 입혀서 보고 싶어 아 근데 피콘이 형 1대12는 질이 좀 안좋은데 1대6은 참 질이 좋구나 하하하 그니까요 어 어떻게 입혀야되지 잠시만요 언니 표정 안되면 그냥 반팔을 펴요 그럴까요? 반팔 여기도 있고 오 오 색깔 본래로는 다음에 하셔도 되고 일단은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이것만 일단 이것만 일단 할까요? 이거 긴팔 같은데? 다 긴팔인걸요? 아 진짜요? 안에 숨어있구나 다 숨어있네 귀엽다 반팔에 긴팔이었네 이게 오 아이고 내 머리는 남자의 얼굴인데 죄송해요 요즘은 뭐 그런 시대라고 와 진짜 흑색 같다 아 귀여워 응 이거는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이즈 진짜 딱지 딱이다 딱이다 진짜 아 귀여워 이제 주인 만났어요 이제 제대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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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